사자성어 진퇴양난과 진퇴유곡의 의미와 교훈 진퇴양난과 진퇴유곡은 나아가기도 어렵고 물러나기도 어려운 곤란한 상황을 뜻하는 말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려움에 처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자성어 진퇴양난의 의미와 교훈 1. 의미 진 나아갈 진 퇴물러설 퇴 양둘량 난 어려울란 즉 나아가는 것과 물러서는 것 모두 어렵다는 뜻으로 어떤 선택을 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손해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교훈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 어떤 선택이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단력 신중한 판단 후에는 결단력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우유부단하게 머뭇거리기보다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감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회피하거나 남탓으로 돌리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연한 사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방향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정된 생각에 갇히지 말고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예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 친구와의 약속과 중요한 시험 날짜가 겹쳐 어느 쪽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 이직을 제안받았지만 현재 직장에 대한 미련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 진퇴양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위 교훈들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진퇴양란의 유래 진퇴양란은 중국 춘추시대의 역사서인 좌시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춘추시대 말기 진나라의 대부범씨와 중앙씨가 조씨를 공격했지만 패배하여 조씨의 영지로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씨의 추격을 피해 제나라로 도망치려 했지만 제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조씨의 성을 함락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란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5 비슷한 의미의 다른 사자성어 진퇴양란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좌고우면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이것저것 망설이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거취유구 가거나 머무르거나 모두 곤란하다는 뜻으로 진퇴양란과 매우 유사한 의미를 지닌 사자성어입니다. 사면초가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는 뜻으로 모든 방면에서 공격을 받아 고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퇴양란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궁지에 몰리되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6 진퇴양란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 진퇴양란의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 파악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 자신의 입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도움 요청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창의적인 해결 방안 모색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퇴양란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에 맞선다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자성어 진퇴유곡의 의미와 교훈 1. 의미 진 나아갈 진 퇴물로설 퇴 유메다 유 곡 골짜기곡 즉 나아가는 것도 물러서는 것도 막혀 골짜기에 갇힌 것처럼 꼼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유래 진퇴유곡은 시경대학 상위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주나라 여왕과 유왕 시대에 정치가 잘못되어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왕은 정치를 돌보지 않았고 신하들은 서로 파벌을 만들어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숲속의 사슴도 물이 지어 다니는데 임금과 신하는 서로 믿지 못하는구나 진퇴유곡에 이르렀으니 어찌해야 하는가 라고 한탄하며 노래한 구절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3. 교훈 진퇴유곡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 직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에서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원인 분석 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창의적 사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주변의 도움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과 경험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결국 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앞으로 나아가지도 그렇다고 사업을 접지도 못하는 상황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포기해야 할지 계속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 직장 내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이직을 고려하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진퇴유국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의 난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사자성어 진퇴양난 좌구우면 거취유구 사면초가 진퇴유국의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 방법 진퇴유국에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함을 유지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동요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진퇴유국의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문제 상황 분석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 진퇴유국에 빠지게 되었는지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수집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택지 검토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분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단 및 실행 선택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유부단하게 망설이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회피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5. 진퇴유곡을 소재로 한 이야기나 사례 진퇴유곡의 상황은 문학, 영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3국지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군대는 오나라와 총나라 연합군에 의해 화공을 당해 진퇴유곡의 상황에 빠집니다. 영화 127시간 등반사고로 좁은 협곡에 갇힌 주인공은 생존을 위해 팔을 절단해야 하는 극한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소설내 미제라블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은 사회의 편견과 냉대 속에서 진퇴유곡의 상황에 놓입니다. 6. 진퇴유곡과 관련된 심리 진퇴유곡의 상황은 심리적으로 큰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좌절감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력감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퇴유곡은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